진정한 사랑은 썸 단계에서는 힘들지. 근데 어떤 누군가들은 썸 단계가 시작이 되잖아. 썸은 좀 지겨워. 너는 맨날 썸만 뜨다가 결론이 없어.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. 진짜 사랑이 뭔데? 썸나 썸냐? 잘 되지 왔어요. 이거 뭐야? 진정한 사랑은 썸 단계에서는 힘들지. 근데 어떤 누군가들은 썸 단계가 시작이 되잖아. 썸은 좀 지겨워. 너는 맨날 썸만 뜨다가 결론이 없어.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. 진짜 사랑이 뭔데? 썸나 썸냐? 잘 되지 왔어요. 이거 뭐야?